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묵상은 말씀은 스가리아서 1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렇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그들이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그들의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당황하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재물, 곧 수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노액할 것이다. 그리고 적의 말과 노세와 낙타와 낙이와 그 밖의 모든 짐승에게도 살과 눈과 입이 썩는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온 나라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왕의 신 전능한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어느 민족이든 왕 대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이집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를 거절하면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나라의 여호와께서 내리신 바로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집트 사람과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내릴 형벌이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질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 앞에 있는 거룩한 그릇과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소치 전능하신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될 것이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이소트를 가져다가 거기에 재물의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상인들이 법석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내용들은 굉장히 잔인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왕 대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왕 대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 왕 대신 그를 인정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원튼 원치 않든 결국 그날은 오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상 중에 하나가 내가 주권자 돼서 내가 주권자 돼서 내 스스로를 나 자신이 온전히 하면서 내가 세상의 상황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삶조차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절망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망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주권자 돼서 무언가 내가 나 스스로를 온전히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무의미하다, 무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절망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결국은 내 삶의 나는 주권자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사람도 벌레일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절기를 제대로 똑바로 지켜라. 라는 그저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이면에 그 더 본질적으로 진짜 주권자 되신 이가 누구인지를 너가 볼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으로 사는 삶은 결국은 이거인 거죠.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런데 알아도 우린 받아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끈질기게 스가리아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주권자야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그 흐름과 내용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귀 기울이는 거죠. 다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져서 정말 우리 삶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그 절망이 그 소망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오늘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 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교회되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주권자 된 것을 놓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 달은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권자 되신 것을 직면하는 날인 것처럼 우리 삶에도 바로 오늘도 내가 주권자인 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진짜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성령님 알게 해주시고 그 진짜 주권자 되신 여호와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